손태진이 광명 팝스 콘서트에서 선보인 전곡과 멘트가 담긴 풀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손태진의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여정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무대와 멘트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이와 의미를 탐색해보겠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광명 팝스 콘서트에서 자신의 히트곡들은 물론 팬들에게 사랑받는 수많은 곡들을 연이어 선보였습니다. 각 곡마다 그만의 독특한 해석과 감성이 더해져 관객들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사이사이에 진행된 멘트에서는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전달되었습니다. 콘서트 중 손태진이 한 멘트는 그가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함께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내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곡마다의 배경이야기, 곡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앞으로의 음악적 계획 등을 공유하며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의 무대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손태진이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팬들의 요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부르기도 하고 팬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더욱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으며 손태진의 팬서비스와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태진의 광명 팝스 콘서트 풀 영상은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과 무대 매력,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모두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의 모든 곡과 멘트에 담긴 메시지와 감정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 손태진이 선보일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손태진의 음악 여정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